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을 보고 뭔가 빨간불이 켜져 있고 다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장은 그래도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었는데 그 과거가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커플링되지 않는 모습, 디커플링되는 모습들이 최근에는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3대 지수가 모두 다 경신을 했지만 우리 증시는 크게 웃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률 매니저, 박춘현 매니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률 매니저님, 트럼프 대통령 마가, Make American Great Again이라고는 하지만 뉴욕 증시는 이렇게 잘 나가고 우리도 좀 따라갈만도 한데 못 가는 이유 뭡니까? 저희가 엊그제 방산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인플레 우려가 더해지면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더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당분간은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이례적으로 한국 증시가 정직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련 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 방산주도 보셨겠지만 특히 하나우션이 상승세가 좋았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 조선 업종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발언 때문에 오늘 조선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우션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는데 하나우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죠.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해군기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MRO 사업 모멘텀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은 트럼프 수혜주의 가장 가까운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반대로 2차 전진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너무 정직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 시점에는 오히려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예상했던 그대로 마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당분간은 이러한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추임일이 1월 20일이죠.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지금과 같은 관점으로 길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분기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FMC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춘희 매니저님. 오늘 일단 시장 정직했다고 성률 매니저가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수혜주 혹은 피해주 움직이는 모습들이 정직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거 좀 정치 관련된 테마로 좀 엮여 있다 보니까 급등락 워낙 심해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할 게 없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관련주로 엮이는 업종, 테마, 투자는 괜찮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또 가장 적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도전 텐베거 방송에 나와서 제가 드렸던 말씀 자체가 저는 정치적으로는 아무 색깔이 없습니다. 아무 색깔이 없는데 그냥 주식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매매할 거가 많아진다. 업종 자체가 많아질 거다. 남북 경협주도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우주항공이라든가 조선기자는 솔직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가 방산주, 로봇주 또 이번에 5G까지 오늘 또 움직였습니다. 5G까지 움직였고요. 또 테슬라가 또 그만큼 오늘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움직였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저는 지수는 잡혀 있다. 상방과 하방은 잡혀 있으니까 지금은 종목 선택에 집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비싼 종목들, 급등락 심한 종목들 위에 올라가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지금 저점에서 움직이고 또 추세 돌려주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다면 저는 지금이 저는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딩의 마지막 불꽃을 태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또 발제를 해주신 주제들도 미국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바로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전력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때문에 전력 가격이 올랐다.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그렇다 보니까 석유, 천연가스, 총동원에서 일단 전력 가격 낮추는 데에 좀 주력하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어떻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지금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가지고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차익매물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등 나오는 종목들 결국에는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 국가, 특히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기존에 화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실제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계속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합니다.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가장 효율이 낮은 게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풍력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패턴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고 이번에 최근에는 좀 많이 눌릴 거예요. 눌릴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중국에 많이 뺏겼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유율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 같은 경우는 강세를 나타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력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매물이 나오는 거는 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단기간에 차이 매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종목 간에 약간 편차는 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해리스 수혜주로 꼽혔다고 해서 완전히 외면하지는 말자 분명히 저점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발제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종목을 또 잘 선별을 해야겠는데요. 두 분이 가지고 온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력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CS윈드가 나왔고 이쪽은 G2파워가 나왔어요. 일단은 우리 CS윈드를 들어보기 전에 상대가 가지고 온 G2파워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신재생에너지인데 G2파워 누가 들어도 저거 원전이거든요. 제가 아까 매출 비중을 여쭤봤는데 잘 대답을 못하셨어요. 반칙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온 그래도 이유가 있을 테니까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CS윈드 한번 먼저 들어보죠. 가장 잘 맞는 종목입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CS윈드죠.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점유율을 랭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을 17%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 비중 중에 90%가 북미와 유럽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는 단순히 타워에서만 끝나지 않고 하부 구조물 업체들을 계속해서 인수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라트가 거기에 속하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는 하부 구조물 업체들의 실적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인식이 되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S윈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터빈사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글로벌 터빈사가 수주를 따낸 다음에 밑에 구조로 확대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CS윈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판가 인상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최대 고객사와 판가 인상에 성공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매출 성장이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전체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3조 471억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99%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액 같은 경우도 16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CS윈드가 내수 쪽보다는 미국, 유럽 쪽의 매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이제 아마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우리 박춘현 매니저님의 G2 파워인데 참고를 돕기 위해서 저희 방송의 룰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두 가지 주제, 두 가지 안건을 다루지 않습니까? 각 매니저님이 하나씩 발제를 해주시게 되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G2 파워를 가져왔다라는 건 나 신재생 안 볼 거야. 약간 이런 얘기신가요?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G2 파워 자체가 보면 지금 차트 자체가 저는 이제 주로 기술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두 가지 보통 분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의 조금 더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재생 쪽에서 그래도 찾아보다 보니까 연관된 종목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오늘 G2 파워가 차트가 가장 이뻤다, 제 눈에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G2 파워가 원전 관련 주로 워낙 이미지가 강하긴 한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신재생 관련된 내용도 많긴 해요. 네, 지금 태양광에 중대재해 예방 솔루션을 더하다. 그래서 PV설로에 DC아크 검출령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만들고 있다. 지금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G2 파워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중전기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전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 공급, 이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관련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신재생 쪽으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태양광 발전소를 설계, 또 조달, 그다음에 일공시가를 하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보시면 메이저 수급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 보통 저는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메이저 수급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상존 예상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중에 보면 이 종목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선정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종목 토론방이죠. 종토방에서는 어떤 얘기 오가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CS 윈드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실적 잘 나왔잖아. 대형 수주 공시도 나왔잖아. 그만 내려가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실적 공개됐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60% 급증을 했고요. 또 1조 5천억 원대 미국발 수주도 있었는데 대선 여파 못 이겼다라는 내용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지지자의 78%가 IRA를 찬성한다. 오히려 기회입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트럼프도 기후 정책 무시 못한다 이 이야기 있던데 잠시 뒤에 흐름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들이 엄청 던졌네라고 하는데요. 오늘까지 외국인 기관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도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오늘 실적 발표 수주 공시 뉴스 기사까지 신임 대표의 의지가 느껴진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10월에 새로운 대표가 선임됐는데 앞으로 기대된다라는 흐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만 2천 원 이 하반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가격 전략 체크해보시죠. 다음 장 통해서도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해상풍력이 싫다고 했다라고 하는데 육상풍력은 화력발전소보다 더 값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쓰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모멘텀에 대한 내용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 잠시 뒤에 체크해보시죠. 그럼 이어서 G2 파워 토론방 입장해보겠습니다. 2차 전진은 하락하고 테슬라는 오르고 정말 정신없다라고 올라와 있고요. 또 미국의 전력망 고체는 새로운 황금기의 시작이다. 전력 수요 더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방 VI가 걸렸었죠. 오늘 9,280원까지 오르다가 그걸 지키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 아쉽다는 내용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도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SMR이 있으니까 태양광, ESS가 죽어도 트럼프 수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SMR 덕분인지 그래도 상승은 지켜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거 개미들이 다 줍고 있네라고 수급에 대한 불안감 올라와 있네요. 이어서 다음 내용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진심이다. MOU도 체결하고 미국 자회사 설립까지 그럼 앞으로 태양광이든 SMR이든 이득 보는 거 아닐까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 궁금증 본격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이렇게 주주들이 나누고 있는 기대와 우려를 함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CS윈드를 속률 매니저가 가지고 왔고 아마 속률 매니저의 투자 전략을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속률 매니저의 능력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CS윈드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3%대, 8%대, 그리고 오늘 2%대. 어떻게 지금 정도면 사면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D-Day가 다가오면서 재료 소멸도 있었고 그리고 타임매물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충분히 저는 매수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좋고 지금 대규모 해상풍, 해상풍역 프로젝트들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부 구조물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인식이 되고 있다. 올해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 우상향도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종목일수록 이런 타이밍에는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고요. G2 파워, 앞서서 유입 중인 것 같다. 메이저 수급이 유입 중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보신 건지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차트를 먼저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유입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1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2 파워의 1봉 차트인데요. 앞부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를 좀 볼 줄 아시는 분들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눈에 거슬릴 겁니다. 지금 동그라미를 쳐들였는데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서 지금 윗고리를 달았습니다. 윗고리를 달았다는 이야기는 누군가는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이날은 매도가 좀 많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입 중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최근 오늘 거래일과 오늘과 전 거래일을 보시게 되면 이 앞전의 거래량만큼 지금 거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윗고리 달았다는 건 조금 아까 상반 VI 걸리고 조금 내려갔던 게 아쉽다라고 했지만 오늘은 지금 빠져나간 수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 매물 있죠. 지금 가격대를 본다면 한 9,000원에서 9,500원 사이에 강력한 매물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저는 소화 중이다. 이 소화를 메이저 수급 아니면 일반 개인들은 이런 수급을 매물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 소화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거래량을 보고 여기서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거래가 지금 이만큼 정도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이 정도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매물 소화 과정이 아니라 매물 맞고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가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지금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위 상단 매물을 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 매물 소화는 누가 한다? 일반 개인이 할 수 없다. 이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기 위한 어떤 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뭐 부분적으로는 저항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뚫고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차례로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죠. CS 윈드 오늘 종가가 5만 2,900원. 그러니까 사거래일 전까지만 해도 6만 원대였는데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CS 윈드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매수 메리치는 가격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월 5일 블랙먼데이 가장 최근 저점이죠. 이때가 4만 2,400원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7만 3,500원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얘 같은 경우는 4만 원부터 7만 원까지 한 300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단에서 잡고 상단 부근에서 매도하면 가장 베스트거든요. 까다로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단기 저항 매물대가 6만 5천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목표가를 6만 5천 원 부근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순절가는 가장 저점 4만 2,400원 나타내지고 있는데 4만 4천 원, 4만 3천 원 부근이 가장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절 라인은 4만 4천 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6만 5천 원, 손절가 4만 4천 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께서 차트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설명이 엄청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격 전략자일 때도 이 차트를 잘 봐야겠죠? 네, 가격을 볼 때도 일단 위에 상단 매물이라든가 추세상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통 저는 목표가를 잡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이 매물은 저는 쉽게 뚫을 수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오늘하고 정거래일. 그다음에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 뒷부분에도 지금 거래가 터진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최근에 아니라 올 초에 이 종목을 매매하셨던 분이라면 저는 한 1만 원 이상에서 아마 이 종목에 많이 고통을 좀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부분에 이런 고점이 있어요. 이런 고점, 고점. 또 특히 여기는 거래가 터진 고점이기 때문에 매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만 2,500원 상당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하단 부위는 여러분들도 잘 아마 아실 거예요. 주식 한 2, 3년 하신 분들이라면 이 라인 깨지면 아, 얘 좀 위험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이 손절 라인이 7,000원이니까 차분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고점 1만 2,500원까지 목표가 잡아보고요. 갭 상승이 나왔던 부근입니다. 7,000원에서는 손절 지키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